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C2 충격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. 지지선 부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28-8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일단은 한가로 시작한다 이런 건 아니죠. 지금 C2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시가보다는 일단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올라선 상태죠. 지금 14%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고가가 마이너스 7% 7.6% 수준까지 올라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1년선이죠. 224일선 224일선 이 온저리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가 많죠. 그런데 그 정도의 거래량은 일단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일단 C1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C1의 기대감으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죠. 그런데 C2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파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쭉 하락을 하다가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올려 치다가 솥이 나오고 나서 아주 낮게 시작했죠. 그런데 거래량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낮게 시작해서 거래 68만주 거래가 되면서 쭉 끌어올렸는데 쭉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래가 쭉 많이 줄고 있죠.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계속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봉상으로 저항선을 막고 올라타지 못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모멘텀이 부족하죠. 지금 여기에서 이제 C2다, C2는 호재야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죠.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바램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. C2가 오히려 호재야 이러면서 바램을 이야기하는데 바램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즉시하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되고 주식판은 좀 냉철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. 그냥 뭐 무조건 될 거야.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C2도 호재고 C1도 호재고 불발도 호재고 다 호재야.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. 제발 좋은 쪽으로 될 거야. 이것도 호재야. 저것도. 이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죠. 그냥 믿고 싶은 거다. 근데 이게 호재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진 않고 있죠. 한 26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세력마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제부터는 아주 깜깜이죠. 깜깜인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대로 주가의 흐름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쭉 가다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게 상당히 이상하다 그랬죠. 그러니까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이게 행동이죠. 이 행동 조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조짐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. 먼저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10%대에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련선을 올라타고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은 일련선 아래로 내려와서 윗골이 달고 내려서 마무리를 할 거냐 이런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수해가지고 돈을 써서 끌어올린다는 게 좀 쉽지 않겠죠. 끌어올리면 누군가가 이걸 받아줘야 될 텐데 이걸 갖다가 누가 뭐 받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올리면 팔아버리겠죠. 오히려 그래도 이제 시투 나왔지만 어제 주가 수준 저점 수준만큼 올라와 주는구나 이게 정말 왼떡이야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.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을 써서 올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얻어맞는 흐름이 나오겠죠. 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보압은 아니더라도 여기 최저점 수준까지만 올라준다고 해도 7만 8천원 7만 8천원이나 올려준다고? 이렇게 되겠죠.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고 희망을 좀 주고 있지만 다시 흔들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또 5분선 5선을 타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분위기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5개월 동안은 깜까미인 상황이죠. 깜까미 깜까미인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C2에 대한 이런 충격파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거는 FDA가 C2라고 하면은 뭐 C2인 거죠. 이거 어쩌겠습니까?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다. 지금 뭐 수급도 보면은 삼성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오전에 신한에서 많이 들어와줬죠. 신한에서 들어와줬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이제 5천주 매수고 오늘은 한국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. 지금 보면은 신한한국 삼성이 계속 돌아가면서 네가 매수하면 나는 매도한다. 내가 매도하면 네가 매수해라.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. 삼성 쪽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 조금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. 이거는 뭐 외부 요인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.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HLB HLB는 이게 강력한 재료주의 세력주의이다 보니까 이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마이웨이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. 거의 대부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외부의 요인은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. 그냥 세력들 마음이죠. 이제는 HLB 세력들은 아주 강력한 세력들입니다. 이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올리는 척하다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고 이제는 뭐 계속 세력이 방향을 잡고 흔드는 대로 계속 그냥 딸려다닐 수밖에 없다.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HLB의 이 상황은 현재는 지금 모멘텀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. 회사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나오죠. 그냥 언론사에 기사를 쫙 뿌려가지고 C2 받았다.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 전혀 어떤 해명 같은 거는 없습니다. 해명을 뭐 할 필요 없죠. 할 필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했죠.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한 상황이다.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이 효과창을 보면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. 매도가 많고 매도가 적고 매수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좀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상당히 좀 별로 없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오전에 좀 붙어졌다가 다시 매도하고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당분간은 그냥 단타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단기적인 투자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제 5개월 기다려야죠. 5개월 뭐 그전에 뭐 될 수도 있겠죠. 그전에 뭐 어떻게 갑자기 뭐 빨리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빔을 좀 빨리 잡혔으니까 빨리 될 수 있다.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. 지금 뭐 시원시투 결정도 10월 20일까지 피도해 준다라고 했는데 좀 빨리 왔죠. 빨리 온 상황이고 발표는 회사에서 하고 싶은 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장 끝나고 했겠죠. 뭐 그 회사 마음이니까 언제 하든 그거는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크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요인을 찾아보기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합니다.